아니, 세 장에... 세 안 잡혔어? 아이씨... 그거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멀리... 한 잔 주십시오. 하... 하... 이게 뭐야? 나 씨앗 드세요, 씨앗. 벨이잖아. 오우와! 으... 씨앗! 나 지금 배고픔 0이라서 피 떨고 있어. 방연히 빨리... 먼저 드세요. 채소 남빈톤, 지금. 아싸. 됐다. 오우, 개 생겼어요. 하나 생겼어요. 이게 무슨 달동네도 아니고. 어우... 살았다. 야, 버섯은 그냥 요리해서 먹으면 되냐? 네, 구워두세요. 아! 아, 어렵다 이거. 아... 아, 네. 뭐팔로 어딨어? 3일만 버티면 된다, 3일만. 자, 고개. 미트볼 먹으면 안 돼요? 저, 저도 이제 못 나가는데? 일단 이거 미트볼... 터키 가지러 못 가요, 이제. 왜 못 나가는데? 재료가 없어요. 지금 제가 재료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 배고픔도 없고, 체력도 없고, 정신도 없고. 토끼 덧 만들 재료가 없단 얘기야? 집단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어, 이게 뭐야. 톨버드잖아. 배고픔 때문에 뭐, 갔다 오지 못하니까. 배고픔 때문에 뭐, 갔다 오지 못하니까. 와, 이거 톨버드 털고 싶다. 누가 버드 트랩도 여기다 옮겨놨냐? 와, 여기 완전 톨버드 집이네. 알았어, 씨. 저희 집에서 12시 방향 쪽에 웜홀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 지금 거팔로 하나 있어요. 거팔로? 네. 12시 방향에 웜홀. 꽤 가까운데, 이 정도면? 내가 잡으러 가지. 갑옷도 있고. 아휴. 정신력이 지금, 77이라니. 아이, 텐트도 못 들어가겠어, 이제. 꽤 뭔데, 이거? 네, 끝나. 다시 만들어야 돼. 어, 한 마리 있네. 언니, 저기 불 좀 피워주세요. 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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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어? 아, 내가, 내가,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와, 이러다 아사하겠다. 여러분, 3일만 기다리십쇼. 여러분, 3일만 기다리십쇼. 어, 포팔로 왜 없어? 다 얼어 죽었나? 어? 나 존나 열심히 잡고 있어, 지금. 죽으시는 거 아니겠지? 고기 한입 하실 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고기를 네 개를 구했어.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어. 어, 지금 나뭇가지가. 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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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40개가 있고요. 집단이 아직 10개밖에 없네. 오, 갓! 갓.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요리를 해놓을게. 아, 저 진짜 배고픔이 지금 14개예요. 어디 계신 분인지? 와, 밤이다. 오, 살 뻔했다. 죽을 뻔했어. 귀마개가 3%밖에 안 돼. 어, 뭐야. 뭐, 뭔 소리야? 고윈 온다. 오. 뭐야, 뭐야, 저거. 저거 뭐야. 거기지세요, 안 돼. 어디지? 아, 소선 Pictures, 다 푸셨어, 우리 거. 나와, 나와. 어, 나한테 온다. 빨리하나 어 나한테 온다 얘 어떻게 해야 도망가 얘? 얘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보냈어 아니야 아니야 안보냈어 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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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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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고픈데 배고픈데 저거 못잡아요 저거? 와 잡으려면 엄청난 희생이 내가 꼬실게 걱정하지마 내가 꼬실게 근데 이 한몸 이 정도로 망하기 이 정도 원래 보통 저게 오기 쉽지 않거든요 거미 거미도 같이 도망가 저게 원래 소리가 크렁크렁 들을 때 이미 집에서 머리 도망가야되요 제가 그 주변에 트랩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죽여야되는데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빨리 트랩을 이용해서 죽이시면 돼요 체스터 어디갔어 나 정신력이 지금 체스터 죽었는데 체스터 죽었어 체스터 찡 체스터 FROM 빨리 설치해! 재설치해! 내가 할 동안! 제가 지금 배가 아주 고프거든요? 굶지마가.. 굶지마가 아니야 이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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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것 좀 줘요 먹을 것 좀 다 됐어? 다 됐어? 아.. 먹을 게 없어 죽었다 이리 와 이리 와 여기여기 시럽 찌푸려 대단했다 하나 대단 유령이여 좀 살려주세요 제 것 좀 먹고 저희가 지금 조금 부활 쟤 왜 이렇게 안 죽어 여기 몬스터 고기 몬스터 고기 떨궜어요 몬스터 고기 제가 굶지마의 보스드 같은 캐릭터에요 아 나 죽어 얼어 죽어 얼어 죽어 불 좀 불 좀 불 좀 집 풀고 오시면 안 돼요 집 집 집 집 아니 나 때 얼어 죽는데 안돼 또 하네 이러고 싶지 않은데 대박이다 아 저 왜 안 죽냐 아 나는 피 1 남았다 5부 타네요 옆에 계신 분 우리 찬.. 켄트가 뭐고 지금.. 아 다 나가네 다 나갔어 와 정신력이 지금 거의 한 20? 오우 내.. 오 두고 한방에 날라갔어 아 이제 슬슬.. 잠들 때가 오는 건가? 잠들 때가 오고 있다.. 어! 안 돼 안 돼 어 겨울 끝나간다 겨울 끝났어! 겨울 끝났어! 겨울 끝났어! 나한테 맘을 수 없어 채린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아 죽었어 어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위에 트랩 있잖아 트랩 야 저거 몇 번 밟아야 죽냐 저거 트랩 내가 일은 나한테 곰곰동이 돼 아.. 이건 뭐 뒤에 있어도 곰곰이만 되니까 하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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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화이팅! 마이크 이거 이 수만 버티면 끝날 수 있어 아 추워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빨리 계속 지금 채우고 있어 어그로가 안 끌리니? 넌 나 할 수 있습니다 트랩으로 계속 끌고 오세요 트랩으로 트랩은 계속 살려놓고 있습니다 아 정신력아 정신력 정신력 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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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탑팬있어요 탑팬 그거 주워 주워 그거 써 여기 밑에 밑에 나 따라가기 요령이요 안돼 내가 죽으면 리셋이야 제발 안돼 만들어야 돼 힐을 만들어야 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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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염놔 요령 코스염놔 요령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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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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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염놔 코스염놔 어디야 나 여기 코스염놔 따라와요 야아 아아 살았냐? 살아났다 야 하운드하고 싸운 붙여 하운드하고 끝났어 끝났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망하기가 쉽지않은데 싸운 붙여 하운드하고 야 하운드 얼려버리는데 싸운다 우와 두 방에 죽었어 하운드 쟤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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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뽀꼬들고 뭐하냐 하하하하 쟤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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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종호 쟤월초 쟤월초 武 쟤월초 쟤월f 쟤월초 작성 쟤월초 쟤월초 쟤월교 쟤월초 아ating거 박 dipl crosses 불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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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발리발리바리 layered 겨울 버텼는데 34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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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종 설계한거에요 이럴 수가... 설계가... 방종... 설계... 리셋이라니... 야, 오늘 첫날이라서 그렇다고 쳐도 둘째날부터는... 이게... 진짜 담당을 했을 때... 그니까... 오늘은 첫날이라... 다 어중간하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나도 그냥 놀면 안되겠다 야... 여름일때 농작물을 많이 캤어야 됐을 것 같아요 농작물 그거만 안 날라갔어도... 저희가 무기도 충분했고... 갑옷도 충분했어요 그랬을 것 같다... 그 누가 불태워먹었지? 그거 하운드다... 하운드 와가지고... 레드하운드 와가지고 불태워먹은거지? 아... 하운드 오기 전에 약간... 농작물 주변에 담같은걸 쳐놔야될 것 같아요 그니까 내일은 만약에 하면... 한사람은 돌만 캐우고... 한사람은 식량만 하고... 한사람은 거미만 하고... 그거를 다 나눠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뭐 같이 다니고... 무슨 뭐... 소풍 온거 아니니까... 그쵸... 각자 개인회도 해야될 것 같아요 겨울날 준비를 확실하게 해갖고 와야겠다 야... 도저히 이거는... 이렇게 해선 안되고... 그래도 야... 올해 버텼어... 34일 버텼으면... 긍근하게... 진짜... 금방 좋을 것 같았는데... 야... 근데 어떻게 마지막에... 거인하고 그게 다같이 오냐... 아... 하운드때문에 망했어요... 하운드만 아니었어도... 진짜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진짜... 레어레어하게 나오는... 거인하고... 하운드... 쉐리님 이거 녹화하셨어요? 녹화는 했지... 와... 이거 진짜 레전드입니다... 이게 진짜 레전드야 진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거야 근데? 아 이게... 보통 저렇게 잘... 보통 안나와요... 진짜... 진짜 안나와요... 하운드가 나오면... 하운드만 나오고... 어... 그냥... 거인만 하면 잘 안나오는데... 거인도 진짜 잘 안나오는데... 와... 나는 거인 처음 봤어... 4년째... 처음 봤어 거인... 진짜... 와... 이건 뭐... 자 어쨌든... 지금 이거 아마... 비쌀겁니다... 검색해보세요... 네이버에... 첫째 생존은... 34일 버텼다... 내일은 겨울을 나자... 좀 빨리빨리... 일단... 털을... 바로 잡고... 털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칸을 나눠요... 그리고... 그리고... 그... 나무랑... 이런거 키우는거... 베리하고 키우는거... 좀 멀리 떨어뜨리고... 네... 좀 떨어뜨려서 하고... 이게 원래 DLC 부분에서는... 그게... 불나면 꺼주는 기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불 안붙게... 돌로 막아야됩니다... 그래... 돌... 그러니까... 한 명이 돌만 캐와야돼... 이건... 돌만 캐오고... 한 명은... 저희... 텐트 깔지 말고... 일단... 그렇지... 무조건... 돌로 감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돌은... 하운드만 막잖아... 일단... 전체중... 하운드만 막는게 아니라요... 불이 잘 안번지게 해주죠... 아... 불이 안번지니까... 그러면... 내일... 식량하던... 닥터는... 계속 식량하고... 예... 어... 식량만 해... 너 토끼... 토끼 잘 만들어오니까... 예... 저는 전체적으로... 칸을 나누고... 나는 돌을 캘게... 아... 나는 돌을 캐고... 일단 초반 시작하고... 한... 이틀 삼일동안은... 전체 다 돌을 싹 다 캐구요... 어... 일단 그 다음부터 이제... 지으면서... 역할이 분할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누구야... 방화범... 예... 너는 나무 캐고... 태워서 다시 또... 숲 만들고... 너는 그거 전문으로 해... 예... 어... 그것만 하고... 전투... 전투 민족은... 쟤는 뭘 시키면 되지? 저는... 계속... 예... 일단은... 버팔로 고기와... 그 다음에... 거미 거미... 거미... 그 다음에... 돼지를... 예... 그 세가지로... 그리고... 내일... 호밀이 오면 걔 뭐 시키지? 네... 확실하게 그게 6명 방 이상 되는게... 되는지 안되는지... 아 제가 알아오기로 했어 노아가... 네... 렉이 너무 심하다 그러던데... 한명 더 들어온다고... 그게 되게... 괜찮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이거는... 서버에서 지원해주는게 6명이구요... 그건 또 우리가... 따로 서버를 만드는거라서... 그런... 아냐 내 컴퓨터 좋아... 괜찮아... 그러면...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그러면은 이제... 연희는 뭐 시키지? 저... 식량 구하는거... 그... 아뇨아뇨 일단 여성분들은... 기존에 있는것들을 채집하고... 캐오는거라는게... 제일 나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방어범이 하고... 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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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기억 못하는거 아냐? 아냐... 대인티 알지...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가지하고... 풀하고를... 열심히... 그렇지... 가지하고 풀하고... 저거... 풀? 풀떼기... 꽃! 네... 유령소녀가 꽃을 담당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식으로... 뭐... 씨앗하고 뭐 이런거... 네... 그리고... 이게 담당을... 식량담당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거에 이제... 소프님이... 사냥... 식량담당이시고... 네... 제가 당근이랑... 이런거 할게요... 난 돌만 할게... 돌만... 네... 저는 일단 또... 뒷돌이를 하겠습니다... 난 돌만 하겠어요... 돌만... 사치 따위... 타일 따위는 이제... 부리지 않고... 일단... 바로 구역... 나눠서... 바로 심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게 제일 낫겠다... 오케이... 일단... 그러면은... 내일은 저는 위키바텀을 할게요... 네... 그게 집 캐릭터 하긴... 편하니까... 어? 할머니가 생겼네... 네 있어요... 할머니... 내 할머니가 좀... 식성이 까다로워서... 상한건... 뭐... 못먹거든요... 저게... 잠도 잘 안자고... 어... 그래? 나는 그러면... 그냥 이거... 기계로 계속하면 되지? 그러셔도 되구요... 어... 기계로 계속할게 그러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